자 그리고 말이죠 이 갓세븐 무대는 항상 눈을 사로잡는 어떤 퍼포먼스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데뷔할 때부터 뭐 마샤라츠 맞아요 이번 앨범에서도 안무 컨셉이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한데 소개 좀 해주실래요? 네 소개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바이 덤 무늬이잖아요 낫 바이 덤 무늬이니까 달 모양의 춤이 있어요 포인트하고 아 달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런 게 중간중간 되게 많이 나와서 약간 옛날에는 막 날라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편하게 그냥 가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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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옛날에는 진짜 낫다 진짜 낫다니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주간하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갓세븐의 고퀄 무대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아가사 여러분 지금도 뛰는 심장 꽉 잡으시고요 멤버들이 알려준 포인트 안무죠 이거 놓치지 마시고 갓세븐의 낫 바이 덤 무늬 방송 최초로 지금 공개됩니다 아가사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